과도한 면역 섭취로 인해 체력은 크라, 체력은 떨어지는 세대로 자라나고 있으며 의료급여의 공적의료 제정은 지난 15년간 10배 안녕하세요. 2007 비만 홍보대사로 임명된 슈퍼모델 이소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소중함을 알고는 있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가족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항상 신경 써주시고 앞장 서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보건복지부 가족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요. 모든 행복의 첫걸음인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파이팅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건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가 함께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양대원회 유태전 대장입니다. 보건의 날을 맞이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국민 훈장의 최고 상인 부궁화장을 사게 도와주신 장관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의 날을 맞이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과 맞 atom 본인 분장층 전 대학교원회 유태전 대장 2호수 최하필 기회다 서예월전에 이바지한 방탄으로 대한민국 państwa bringen 부궁도 비룡에 의해 방 inscre담을 수요. 국민 분장 부궁화장 2000주년 서울지대장 노북혁에 대신해서 두심이 보건을 들어자는 축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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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